니가 원하는거 봐봐요 이 라인에 하는게 제일 지금 내가 원하는 라인이야 여기를 하는지 그 작은 라인이야 여기 여기 동그라리 여기 바깥쪽 라인이지 여기 예뻐 니가 하는거 다 내가 하는게 아니고요 체크했니? 뭘 체크했니? 그거만 손목은 싹 손목 더 앵글 그래 그러면 팁이 어디가야 돼? 인사이드로 너무 많이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손목을 더 빼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빼야지 팁이 동그라미 안에 가고 손목이 암이 어떻게 돼? 바깥으로 나와야지 그래 ivers이 많아야 해 핀고는 힘 빼고 투핑골만 힘줘 리커버리 추리까지 빨리 해 히트 딱 호흡 히트 호흡 그 다음에 리커버리 추리 감사합니다.